일요일 진주의 대표 축제인 유등축제가 2주간의 일정을 예고하면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보다 축제장이 확대되고 볼거리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현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8일부터 2주간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지난해보다 다양한 콘텐츠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우선 힐링존, 역사존, 하모존 등 다양한 주제를 소재로 한 특색 있는 유등들이 전시됩니다. 소망등 터널은 외관에 변화를 줬습니다. 시민부가 관광객의 소망을 담은 유등이 설치된 소망등 터널입니다. 가정과 관련된 소망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아치형에서 기와직 지붕모형으로 형태를 바꿨습니다. 부교도 지난해 용다리 전설을 재현한 데 이어 올해는 산부교를 어다리 등으로 꾸몄습니다. 올해 통행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초혼 점등에는 시립 국악 관연악단과 지역 성악가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드론쇼 역시 활용되는 드론의 대수를 늘리고 불꽃 효과로 화려함을 더합니다. 개천 예술제 구간까지 유등이 설치되는 등 축제장 범위도 확대됩니다. 오는 8일 개관하는 진주 유등 전시관과 유등공원, 김시민호와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전대책도 강화됩니다. 망경동 수상무대 관람 가능 인원을 지난해보다 250명 줄이고, 높은 곳에서 관람객의 동선을 볼 수 있는 망루를 설치하는 등으로 인파 집중을 해소합니다. 가파른 계단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축제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됩니다. 이번 10월 축제는 저희가 안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올 초부터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안전 진단 용역과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미 완료를 했고. 또 문화재 화재와 관람객 피해를 막기 위해 잔재물의 낙하 범위가 큰 대형 불꽃들의 위치를 성곽 아래에서 강 위로 이동시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